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TMI 시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앵커님께서 얘기한 중요한 얘기 했죠 변한 거 없는데 오늘 IT 삼성전자 SK에 올라와서 이게 바닥 직후 올라가냐 아니냐 어떤 거 보면 좀 그 그림자를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SK에닉스 올려놓고 선물 매도 합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만기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파월 의장의 좋은 얘기가 나왔든 나쁜 얘기가 나왔든 올려놓고 죽이는 에너지를 SK에닉스 갖고 작동시키는지 앞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눈에 제가 이 시장이 7월 1일 전에 이게 폭탄이 제조해갖고 판문점 회의든 모두 잘된다 해도 시장이 급락파동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봤던 맥점이 욕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추적을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 27일과 28일 이때 기억나시죠 오사카 여기에서 뭔가 풀어지는 에너지 그 다음에 정상회담 여기가 또 극적으로 또 우리가 판문점 정상회담 되니까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이때 여러분들 이게 260 여기 보시면 268, 267, 679 정도죠 근데 이 수치를 여러분들 삼성전자 수치 갖고 비교해서 대응을 해보시죠 뭐냐 삼성전자가 6월 27일, 28일 어떻습니까 27일 날 1,800억을 사고요 28일은 무려 2,900억을 삽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이것만 보시면 어때요 와우 대단한 에너지 아닙니까 야 이제부터 삼성전자 이때가 4만 7천원 제가 삼성전자 100% 매도하십시오라고 해드렸던 데입니다 한 면만 보지 마시고 뒤에 면을 계속 미결제학점과 연계해서 자꾸 이 시간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날이 오히려 외국인들이 거의 최대 2,900억을 매수했을 때가 단기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긴 사요 근데 어때요 에너지가 상당히 좀 줄어들죠 저는 4만 5천원 기준으로 올라 봤자 2천원 떨어져 봤자 2천원을 한두 달 잡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리고 일본과의 어떠한 과정이 연계되나 보고 파이트 국가에서 빠져나오냐 안 나오냐 그거에서 결정이 되지 그 전에는 4만 5천원에서 빠져봤자 1천원 올라봤자 1천원 이 정도 안에서 갇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올라가는 거는 감산한다니까 아 이제 디렘가기 올라가 감산수요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가 있어 그런데 뒤집어 놓고 보면 감산 효과 파이트 국가 빠지는 순간에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께서 3대 재벌을 같이 모아갖고 비공개로 전략을 짰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나온 느낌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강대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비공식으로 했지만 나오는 데이터의 흐름이 강대강으로 움직이는 변수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를 또 SK하이닉스로 바꿔드릴게요 오늘은 SK하이닉스가 만든 장입니다 3천원 와우 여러분들 SK하이닉스 보면 야 이제부터 뭔가 감산 효과에 뭔가 플러스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오늘 이 고점을 잘 오늘 가격의 고점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저점이 어디 형성됐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요 맥점입니다 요기 맥점을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만든 세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매일매일 패시브 전략으로 어떤 데는 빨간선 어떤 데는 파란선 삼성전자를 여기 놓을 때가 있고 SK하이닉스를 어떤 데가 있고 어떤 때는 같은 IT라도 삼성전자 올리는 데 놓고 SK하이닉스 하이닉스 놓고 이게 조합이 어떻게 되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SK하이닉스 보십시오 이때도 SK하이닉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290대 속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이때는 2250이고 290대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상 이상의 수치죠 근데 이때 4만 7천 원대 계속 2월달에 비차익에서 6조가 여기 12조 늘어났는데도 4만 7조 못 뚫는데 SK하이닉스가 7만 7천에서 8만 원 2천 원까지 8만 원을 뚫으니까 그리고 8만 원을 지지해주고 강하니까 와우 IT 주도주 2300, 2500 간다는 분석 보고서도 나왔던 때입니다 제가 이때 이거 속지 마시고 폭탄 제조에 거의 260과 265까지 빠질 때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죽일 겁니다 라고 해드렸어요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 고가와 저가의 중심값이 어디입니까 7만 2천 4백 원입니다 오늘 그거를 구경하셨습니다 그러면 잔파동도 볼게요 제가 잔파동을 구조화시켰습니다 아 요거 이렇게 보시죠 전에 6월 27일 날이 고점이었습니다 제가 상승 추세가 유지되면 이거를 1을 놓고 75% 능선이 부러지면 뭔가 리스크 관리해라 그리고 중심이 지지하는지 봐라 그래야 중심이 깨면 하락으로 전환하고 중심이 지지하면 다시 상승 시도 가능성 확률이 높아진다 SK하이닉스는 6월 17일 6만 2,400원과 7만 1,600원의 중심 6만 7,000원인데 7월 8일 날 6만 6,200원까지 찍고 오늘 7만 3,300원을 구경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일로 놔요 그리고 여기에 중심이 또 딱 계산해요 그러면 6만 7,000원입니다 얘의 실적은 7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나올 겁니다 2분기 실적 이때 7월 18일 날과 7월 21일 7월 11일 날은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 다음에 18일 날 또 참여연성과 20일 이 마디에 이 SK하이닉스를 어느 변동성을 주냐 그래서 이 종목은 7만 원 깨면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고요 절대 불가치명이 6만 7,000원입니다 중심 가격 6만 7,000원을 깨면 우리가 모르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기일에 내일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만기일에 그동안 이 고점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어저께까지 종합주가 지수로는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그리고 선물은 13포인트 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파월호장이 시장에 긍정적인 얘기를 해 줘서 275, 2,100까지 좀 대반등 줘야 이번에 저점이 1번과 추가적인 규제가 나오거나 악재가 나와도 뭔가 2,000원 깨지 않고 여기서 막아낼 수 있습니다 했는데 이 에너지가 이번 주에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저점 대비해서 3포인트 반등이냐 3포인트면 2,30포인트 올라가는 겁니다 5포인트 선물 기준으로 그러면 한 4,50포인트 그러면 어저께 저점 대비해서 3포인트 선물 오늘 3포인트 대비해 보세요 271입니다 271 5포인트 273 7포인트 이게 내가 바라는 선입니다 13포인트 빠진 거에 반이라도 에너지가 나와야죠 그래야 기술적 반등이죠 그런데 만약에 3포인트나 5포인트도 내일 파월호장이 긍정적인 얘기 했어도 못 간다 그럼 다음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전체 장을 한번 다 보세요 10개 10개만 뽑아왔습니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이승현 팀에서 삼성바이오로지스 계속 35만 원을 기다리는데 32만 원을 깨면 70%까지 끊었다 다시 보라고 했어요 여기가 목표가 52 최저가의 25% 능선 고가 저가 4등분의 35만 목표였는데 달성 못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뭐예요 28만 원의 쌍바닥이 검증돼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딱 어디 있어요 중심값에 여기 보시면 75% 능선이 4만 5천 원입니다 중심값이 4만 2천 원 이거 절대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2천 원 갖고 지수로 50에서 100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케아닉스는 5천 원 위아래 갖고 지수로 50에서 100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25% 능선까지 죽었다가 이게 딱 중심값이 7만 3천 9백 원이니까 7만 3천 원과 5천 원이 이 중심의 저항입니다 그러면 10개를 쫙 보시죠 중심이 위에 있는 거 삼성전자 에스케아닉스는 밑에 있죠 현대차는 최고가 수준 제가 14만 원대 이제 그래서 이 종목을 알고리즘이 공격할 거다 확인은 13만 원 분기할 때 할 거다 그리고 매수는 이 중심 가격 11만 8천 원 이 가격에 오면 아겠다 이게 6개월 전략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22만 원 실패했어요 이제 17만 18만 원 다시 검증해야 됩니다 LG화 35만 원대 중심에서 저항이 잡힐 것 같으니까 일본하고 뭐하고 관계해도 괜찮다 하더라도 반은 끊으라고 했던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32만 원과 30만 원 사이의 지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가 상위 종목들을 일목으로 쫙 봐서 중심이 위아래라 어떻게 변하나 이걸 보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그런데 코스닥은 1등부터 10등까지가 52조 최저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 하나 짜드릴게요 셀트리온 에스케어 5만 2천 원부터 천 원 달이 빠질 때마다 2, 30%씩 분할 매수 들어간다 이거는 코스닥 업종 지수 650부터 10포인트 빠질 때마다 코스닥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매수해 본다 여기서 바닥을 감지해 보는 전략을 세워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도 숙지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시장을 결정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앞으로 일본의 에너지가 시장을 결정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같은 재료라도 여기 보시면 이 초기 조건의 미세한 변화로 어떤 현상이 나와요 투자가 이걸 맑은 태양 그다음에 천둥 번개 지금 일본에 나오는 재료 같고 이렇게 극단적인 갈림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점선 면의 복잡계로 이 점을 뉴스나 종목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에너지가 어떻게 작동하나 생각의 훈련을 이 시간 통해서 해본다면 오늘 여러분들 군사용이 아니면 반도체 소재 판매한다 여기서 군사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다음에 그러니까 반도체 경제적인 거에서 군사적인 거로 그리고 WTO 이거는 6개월 정도 시간 걸린다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에너지에 미국은 약간 뭔가 관망하면서 그 사이에 노이즈 갖고 대만의 2조를 무기를 팔았습니다 이제 한국에 어떤 에너지가 나오나 보겠고요 그리고 이 책사 전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이 부분에서는 왜 책사가 없는지 중국에는 왕우닝 이번에 일본의 지금 이 뒤에는 이 분을 잘 기억하고 이 분의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마이 다카야 이 분 그다음에 앞으로 이 분이 나오면 안 돼요 감상과 안보 오늘 감상이나 효과로 뭔가 플러스가 나왔는데 전체적인 에너지에 이 야치 쇼타로 지금 현재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국장으로 계십니다 이 분의 등장이 되면 이제는 군사적인 부분 북한 부분 배상 부분 이러면서 그래서 약간 경제적인 게 뭐가 확산되면서 남북관계로 확산이 되고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용인한 건지 안 한 건지 이 상황까지 판단해야 되는 군명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어렵게 들리면 제가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승도의 TMI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승도의 TMI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